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식 강린링입니다. 자, 2022학년도 3월 학평 물리학원 총평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시험 보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이제 시험을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실전과 똑같기 때문에 시험을 본 후에 너희들이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3월 학평은 보는 것보다 분석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험이야. 명심하도록 해. 그리고 3월 학평의 연장이 또 4월 학평이 또 한 20일 후쯤에 또 한 번 있지 않습니까? 두 개를 같이 분석을 하면서 그 이후에 학습 스케줄을 잘 계획해 보도록 하자. 자, 3월 학평 난이도가 좀 높게 출제됐다라고 느껴졌죠? 그렇죠? 작년에 수능이 어렵기 때문에 평가원에서 수능이 어렵게 출제되면 다음에 학력평가는 반드시 그걸 따라가게 되어 있어.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기출문제와 개념학습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 있으면 지금 등급컷으로 보았을 때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컷이 되게 낮게 나오잖아. 근데 이건 매년 그랬어. 왜냐하면 3월 학평의 재학생들의 실력과 수능에서 재학생들의 실력은 다를 거 아니야. 근데 또 수능으로 하게 되면 또 재수생들도 같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분명히 다르단 말이야. 당연히 3월 학평은 등급컷이 좀 낮게 나와요. 난이도가 어려운 것보다 지금 난이도가 어려워진 것보다 등급컷은 더 낮아졌어. 더 낮아졌어. 지금 작년 수능보다 약간 쉽거나 비슷한 수준? 약간 더 쉬운 것 같아. 약간 더 쉬운 것 같아. 특히 킬러로 가게 되면 난이도는 훨씬 낮은데 근데도 불구하고 등급컷은 작년 수능보다 낮게 나온단 말이야. 뭐 어쩔 수가 없어. 이건 3월 학평의 특징이야. 게다가 또 이번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시험을 또 재택으로 치르려고 했는데 또 서버가 마비되는 좀 안타까운 상황까지 있어서 점수보다는 예상 등급컷보다는 문제를 대한 공부 어떤 것들을 내가 놓쳤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보고 더 열심히 공부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알겠지? 너무 좌절할 필요 없어. 얘들아. 3월 학평의 수능 점수는 아니잖아. 하는 거에 따라서 열심히 한다면 3월 학평의 수능 점수는 아니에요. 열심히 안 하면 3월 학평이 수능 점수일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들한테는 3월 학평 점수가 수능 점수랑 똑같을 수 있고 어떤 친구들한테는 더 높을 수도 있고 수능에서 더 높아질 수도 있고 수능에서 더 낮아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 알았어? 열심히 하자고. 나도 열심히 할게. 같이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전체 총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출제 문항수는 965 계속 965로 출제가 되고 있지. 1단원 역학과 에너지 9문제 그중에 뉴턴 역학은 6문제가 출제가 되고 항상 6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었다. 그리고 연력학 한 문제 반드시 나오고 특수상대성 한 문제 핵반응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게 된다. 자, 2단원에서 물질과 전자기장 6문제가 출제가 되고 전기력이 고난도로 출제되는 건 다 알고 있지. 이번에 19번으로 마찬가지로 출제가 되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시간이 좀 부족했을 것 같아. 그치? 수소, 원자, 모형, 고체, 에너지, 띠, 자기장, 자성, 전자기후도 대표적인 출제 문항들이지. 파동과 정보통신의 5문제가 출제가 됐고 파동의 굴절, 전반사, 전자기파, 파동의 간섭, 물질의 이중성 이렇게 출제가 됐다. 빛의 이중성이 지금 안 나왔네. 물질의 이중성과 빛의 이중성이 돌아가면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자, 문항구성은 항상 이렇게 나와요. 965로 출제가 되니까 이런 거에 맞춰서 비중 있게 비중을 좀 맞춰서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다. 자, 출제 경향 2021학년도 2021년 3월 학평보단 난이도가 높지. 왜냐하면 수능이, 직전 수능이 난이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해에 학력평가에는 반드시 반영되게 돼 있어.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기출문제 유사문항이 다 출제가 되어서 기출학습을 내가 잘하면 등급방어를 할 수 있다 그랬잖아. 지금 2컷이 34로 나오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3등급 컷이에요. 근데 지금 2컷이 34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34점 정도는 그냥 기출문제만 열심히 했어도 다 맞출 수 있어. 공부 안 한 친구들은 당연히 안 나오겠지만 개념 공부하고 기출문제 열심히 푼 사람들은 진도가 뒷부분이 마무리가 안 돼 있어도 34점 이상은 나오기 때문에 1, 2등급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그러니까 문제 어렵다고 너희들이 궁시렁대고 화내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체감 난이도가 높은 거고 일단 난이도 직접적, 진짜 객관적인 난이도보다는 체감 난이도가 높은 거니까 화내고 이럴 필요 없어. 너네 왜 그런데 감정을 소비하지? 수능은 어렵게 나오는 게 더 좋은 거야. 열심히 공부한 애들한테 배신감을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또 이 정도면 그냥 학평 난이도로는 요즘의 어떤 추세로 본다면 적당한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제대로 너희들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에게 경각심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킬러가 확 수능처럼 어려웠다기보다는 준킬러 문제가 좀 많았어. 준킬러로 느껴지는 문제들이. 그런 것들이 이번 시험의 특징이었다. 킬러는 15번이 지금 정답률은 가장 낮은데 15번, 19번, 20번, 15번이 가장 낮고 그 다음에 연력학도 낮게 나왔어. 연력학. 연력학도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제 가르친 방식대로 공부했으면 어렵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과거의 어떤 스타일에 얽매여 있었으면 기출 문제가 중요한 건 맞는데 요즘에 출제되고 있는 경향성이 어떤 건지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잖아. 예전에 실린더 문제가 많이 나왔지만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고 했잖아. 실린더 문제만 잡고 있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내가. 그렇지? 그래프 주고 순환 과정을 가지고 공부를 해달라고 했는데 와, 이거 정답률이 뭐 야, 정답률이 33%라는 얘기에 완전 킬러로 출제가 된 거야, 33%면. 30% 초반대로 나오면 킬러라는 얘기거든. 너희의 체감으로는. 역학적 에너지 20번 마찰력과 중력과 탄성력이 같이 나온 통합 에너지 형태로 나왔고 그거는 앞으로 계속 연습해줘야 돼. 체감 난이도는 상급, 예상 컷이 매우 낮게 나오고 있지만 수능으로 간다면 거의 3점씩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3점 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알겠어?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란 말이야. 겸손하게 공부해야지, 공부할 때는. 특히 재수생들은 이번 시험은 안 받겠지만 아마 출력해서 따로 테스트 볼 텐데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해라. 알겠지?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재학생들이야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지금까지 개념과 기출이 안 돼 있으면 4월 말 정도까지는 늦어도 개념과 기출을 쭉 공부는 다 해놔야 돼. 일반적으로 개념 공부는 완료가 되고 기출 두 번 정도는 풀어주는 게 4월 말. 조금 늦어도 6평 전에는 기출을 두 번 정도씩은 풀어줘야 됩니다. 알겠지? 처음 한 노베 친구들은 개념도 두 바퀴를 돌려줘야 돼. 그런 것들을 계획을 잡고 공부해주면 되겠어. 자, 주제별 학습방어. 용수철은 통합에너지 형태로 나와. 지금 마찰력이 같이 결합됐잖아. 이거는 이제 예상 문제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해도 돼.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제공해주는 문제들 안에 마찰력에 의한 역학적인 손실이 용수철과 함께 같이 항상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공부하면 되겠고 역학은 실이 끊어지는 유형에서 접근법을 좀 잘 봐. 해설강의 꼭 보도록 하시고 해설강의 꼭 확인해라. 알겠어? 내가 풀어주는 걸 보는 거 매우 중요한 거야. 그걸 보는 것부터 3월 학평의 후속 조치라고 생각하고 해설강의 다 수강하길 바란다. 알겠지? 자만은 안 돼. 겸손하게 시작하자. 운동량 보존 사익거리 시간 그래프 늘 출제되는 형태로 출제가 됐고요. 비교적 난이도가 낮게 출제됐어. 전기력도 늘 나오는데 전기력 0이 되는 거에 대한 정보를 주면서 기본 문제지 사실은. 위치난이도가 있었던 거지. 19번에. 그거 빼놓고는 어렵지 않게 출제됐고 특상을 많이 틀렸는데 특상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야. 특상 제가 수업하는 거 잘 듣고 그것만 가지고도 반드시 다 맞출 수 있으니까 수업 잘 듣고 해설강의도 잘 보길 바란다. 연력학은 항상 요즘에 순환과정에 나온다. 순환과정. 알겠지? 실린더가 나오는 게 아니라 순환과정에서 알자 1과 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거에 대한 관계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니까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해주면 되겠어. 알겠지? 최고답률 15번 문제인데 가속도 변화를 이용하는 걸 추천하도록 할게. 실이 끊어질 때 두 부분에 장력 변화량이 같기 때문에 가속도 변화량은 진량과 반비례다.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 VT 그래프 좋기 때문에 기울기 구하면 가수도인 건 다 알지. 그치? 특상의성이론 빛의 진행과 빛의 진행 진행이랑 우주선의 운동을 가지고 동시성의 상대성 같은 것들을 묻는 건데 얘는 동시성의 상대성보다는 그냥 빛이 진행하는 경로가 어떻게 보이는가. 상대수도가 있으면 길이가 수축되는 거 알지? 수축된 상태에서 빛이 진행하는 경로의 길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많이 나오던 형태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나올 거야. 열심히 공부해줘. 연력화 이렇게 순환 과정이 꼭 나온단 말이야. 그래프만 나오던가 표 그래프가 나온다던가 또는 표 그래프 효율 문제로 출제가 되니까 항상 이렇게 순환 과정을 베이스로 해서 공부를 해줘야 돼. 작년에는 이게 또 PV 그래프가 아니라 부피 온도 그래프로 VT 그래프로 출제가 됐지 그 스타일도 꼭 확인해주기 바란다. 부피 온도 그래프. 나오지 않은 건 압력 온도 그래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압력 온도 그래프도 예상 문제로는 꼭 대비를 해주기 바란다. 마찰면의 용시절. 이게 20번인데 마찰력이 한 일만큼 역학적인 화제가 변한다라는 걸 두 번 써주면 돼. 아주 심플해 사실은. 심플한 문제였어. 근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20번의 정답률은 좀 낮았지. 참고하도록 하고 전자기운동. 기출문제가 다시 재출제됐어. 이렇게 자기장 영역을 나눠가지고 따로따로 자기장이 변하는 것도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건 과거 기출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그 기출문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 바란다. 알겠지? 자 수능 이제 너희들 몇 달쯤 남았어? 4, 5, 6, 7, 8, 9, 10. 한 7개월쯤 남은 것 같아. 7개월 정도 남았는데 조금 더 남았지. 11월 중순 정도니까. 이 남은 7개월 동안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상황은 많이 바뀔 수가 있어. 3월 학평을 가지고 그냥 일희일비하지 말고 앞으로의 계획 철저하게 세워서 수능에서 꼭 승리하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강민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